뭐 또 나올 것 같아. 뭐야? 뭐야? 뭐 잡았어? 전복입니다. 성훈 씨가 어벅도 있네요. 오, 전복, 전복. 전복, 전복. 이걸 어떻게 잡냐? 이걸 어떻게 잡냐? 나오네, 나와. 저 하는 거 보니까 가고 싶다, 또. 좀 좋아해요, 이런. 재밌을 것 같아요. 저거 손맛 죽입니다. 딱 봤을 때 발견하고 딸 때 약간 붙어있잖아. 그렇죠. 떨어지는 맛이 있거든. 딱 뛰는 맛인데 그게 손맛인가요? 전복이 생각보다 많네. 이게 시야만 괜찮으면 진짜 좋은데, 여기. 신났다, 진짜. 신났어요, 진짜.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안 보여. 이제 더 이상 깊은 데는 안 돼. 잘하고 있어. 파이팅! 안 보여. 안 보여? 왜, 왜. 왜 그래요? 아, 들어가나요? 약간 수영에 자신감 올라온 것 같은데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파이팅! 문어, 문어! 문어! 정모! 정모! 왕성훈! 왕성훈! 와, 바람 진짜 세다. 진짜. 안 나오네. 뭐야? 와, 와. 진짜 크다. 우와! 우와! 무서워서 그런지 또. 지금 실속 한 150대에서. 우와! 진짜 무서워서. 진짜 무서워서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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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, 엄청. 우와! 영화에 나오는 분을. 우와! 우와! 진짜 크다. 우와! 우와!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문어 키우시는데요? 또 문어가 재밌게 놉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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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문어 스펠도 가능합니다.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배가 찰 것 같은데. 그렇죠, 그렇죠.